자, 다음에 provoke. 특정한 반응을 유발하다. 성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유명한 프로 선수예요. 프로를 갖다가 기자들이 막 사진 찍어대고 이제 나가가지고 공을 쳐야 되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막 질문 공세를 막 펼쳐야 되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몰래 몰래 이렇게 파파라치들이 사진 찍고. 그러니까는 이 화가 나겠죠. 그죠? 특정한 반응을 유발하다. 성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프로를 복과됐더니, provoke. 프로 선수를 복과됐더니 어떤 감정을 유발시킨다. 화나게 하다. 다시 한번 provoke. 다시 한번 provoke. 자, 프로를 복과됐어요. provoke. 프로보크 알겠죠? provoke. 그래서 특정한 반응을 유발하다. 성나게 하다.